주님 계제의 마음의 예배 이제 다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 계제의 마음의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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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계제의 예배 주님 계제의 마음의 예배 주님 계제의 마음의 예배 오늘의 예배 주님 계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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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주님 계제 주님 계제 주님 계제 주님 계제 주님 계제 주님 계제 주님 계제의 예배 주님 계제 주님 계제의 예배 주님 계제 주님 계제 주님 계제의 예배 주님 계제의 예배 주님 계제 주님 계제의 예배 주님 계제의 예배 주님 계제의 예배 주님 계제 주님 계제 주님 계제 주님 계제 주님 계제 주님 계제의 예배 주님 계제의 예배 주님 계제의 예배 주님 계제 주님 계제 주님 계제의 예배 주님 계제의 예배 주님 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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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명기 26장 1절부터 3절 말씀의 중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의 중점을 lasci惜 오늘 저는 이 말씀에 몇 가지 포인트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한국말을 많이 할게요. 집중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난한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내가 나 the lord god you are god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땅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모세가 줬던 그 비전 어떤 비전 이제는 더 이상 노예에서 그런 삶을 안하고 회방되는 그런 삶 그러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누리고자 라는 희망으로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정말 끝도 없는 사막에서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지쳤어요. 그러다가 몇 명밖에 또는 몇 종족밖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너무 힘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 하사님 하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이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약속의 땅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연함이 특별한 내가 약속했던 그 유산 대대로 약속했던 유산이라는 것을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갔을 때 반드시 약속해 준 그 유산의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너희들이 거기에서 어떠한 재산 또는 어떤 그 자산을 거기서 정착하면서 더 많이 수확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확하면서 거기에서 얻었던 첫 번째 그 열매 몇몇의 그 열매들을 어떻게 해요? 모아서 바구니에 담아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의 교회 또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지도자한테 주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는 뭐냐. 이 재물이 이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유산에서 얻었다라는 그런 축복의 결과다라고 그곳을 고백하라는 그 말씀을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수확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그 유산에 내가 그것을 받게 되었고 얻게 되었고 그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경험하였고 오늘날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 작은 나라면서 대한민국 나라도 정말 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부강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면서 부모님의 우리 조상들의 교육의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 같이 이런 교육에 열정을 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finish up the sermon. I'd like to encourage you guys. We're going to go back to Deuteronomy 26, verse 1, 2, 3. God, He prepared this facility as what? Inheritance of God. And what He expects from us is this one. While studying here, while teaching as a teacher, mentor, and parent. Well, He expects that He want to receive best fruit. First fruit from this education place.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육으로서, 하나님의 교육으로서, 교사로서,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곳에서 학습하고 생활했을 때 거뒀던 그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The inheritance of God.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유산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지면서 바로 Give and Share. 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가 받았던 우리의 축복이 바로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고 주변에 없는 자들과 주변에 부족한 자들에게 더욱더 다가가서 나누는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 기독교 교육과 더 나아가서는 교육을 받았던 그런 층,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행함이 하나님의 유산 안에서 있었던 그 곳에서, 그 학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Sharing. Give와 Sharing이 비슷하겠죠. Sharing 자체가 우리 마음가운데 우리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주고 나누고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섬겨야지 많이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로 저희 학교 교육기관이 더 많이 성장해갖고 더 많이 커져서 물론 좋은 Facility에 더 많은 거면 좋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는 단어를 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들 작게, 12명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80명까지 가게 되었고요. 저희가 약속했던 그 숫자는 100에서 110명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숫자가 저희들이 만약에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면 너무 감사하고 더 다음 기도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열심히 했을 때, 감면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됐을 때 그 그릇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은 기도로 저희들이 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나누고, 줄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그런 학생, 그런 교육 공동체가 되길 바라면서 그래서, let me remind you guys this one. I will school this model and mission statement. Lux and Veritas, Light and Truth. The mission statement is this one. Promote a Christ-centered education, educational excellence, global perspectives, through dynamic learning activities. God has given us this special, beautiful facility as an inheritance of God. and then we try to focus on the task and the mission what has given us as a Christian, Christian educator, Christian community. This is the ultimate goal we have to approach and then meet all the what? His expectation. Once again, by the grace of God, what I am. That's what Paul, Apostle Paul mentioned. When we finish each semester, each year, tomorrow we are going to walk to the commencement, even the students, those who walk to 5th graders, 8th graders, even 12th graders, remember this one. You do have a mission. Become the light. Become the truth in the world. And provide, it is called, Christ-centered education. Based on the Bible, Biblical perspective, distinguish what right and what wrong is in your life. And provide excellent education. I keep telling you, student is student. Your job is study. Teachers, your job is to provide excellent education. And my job is to provide excellent education environment and support. Parents, provide excellent support. So this is the cooperation as a team provide raising God's leaders in the future. And last one, global perspectives. You have to learn from each person. People, learning people. You have to learn, gain excellent knowledge about language. Multiple, maybe trilingual, excellent languages. To approach many people and nations. And teach them. Provide your education as well. And last one is what? Learning cultures. Everyone has different cultures. Language, even their own unique background. Learn from them. And then what? Respect them. And it is called globalization in Christian education. We try to continually provide this mission. And then we're going to celebrate until, I mean, we actually encourage each other until when Jesus Christ comes back together. Let's bow our heads. Let's bow our heads.